그냥 쉬십시오. 여러분 건강하십시오. 홍도TV 화이팅! 어디 할까나? 어디 할까나? 거기서 무슨 죄로 남의 꼬이니래? 머리로 돌아다닐까? 소리로 돌아다닐까? 이거로 저거 누가 아닌데 내 모습만 초라해지네 얼굴과의 차라리 눈을 감으시기 소리로 아니라면 소리로 아니라면 그냥 그냥 돌아다닐까? 내 모습은 어디로 가오는가? 소리로 돌아다닐까? 어이까? 응 소리로 돌아다닐까 ament 저게 저 모습 내 눈 앞에 보이네 소리로 돌아다닐까 소리로 돌아다닐까 이 번도 저렴고 아닌데 내 모습만 초라해지네 이 번도 저렴고 찾은 눈을 다 보이네 소리로 아니라며 소리로 아니라며 그냥 그냥 도가서 가기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가오니까 날 뒤져도 달려나가 주소 날 뒤져도 달려나가 주소 네, 큰 박수 한 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